부동산학 원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광고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도시의 발달과 함께 부동산의 수요가 급증하였는데요.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상회하거나 공급이 과잉되는 상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에 부동산 광고는 공급자에게는 불안전한 시장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더 저렴하고 유용한 부동산을 선택할 권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유용한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광고를 다양하게 검토해보고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산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부동산 광고,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부동산 광고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광고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부동산 광고는 홈페이 유적의 벽에 남아있는 새집 광고인데요. 이 광고에는 알프스 니기디우스 시니어의 재산인 집을 7월 15일부터 대여함, 오두막이 딸린 점포, 신사용 아파트이며, 임대 희망자는 니기디우스의 노예에게 신청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광고에 대해 하그랜드 교수는 부동산 광고란 광고주가 일반 대중에게 생각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부동산 사무소의 입지 선정, 설비의 레이아웃, 경영주나 판매원의 태도 및 고객이 받는 나쁜 인상 등도 광고가 된다고 그 개념을 정리하였는데요. 엉거와 카벨 교수는 이러한 부동산 광고의 기능을 첫째, 부동산 시장의 상품을 소개하고, 둘째, 이러한 부동산 상품의 판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링과 닷소 교수는 부동산 광고의 원칙으로 첫째, 주의를 집중시킬 것, 둘째, 흥미를 끌 것, 셋째, 욕망을 자극시킬 것, 넷째, 행동에 옮기도록 할 것 등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부동산 광고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해볼까요? 부동산 광고의 특성은 첫째, 일반 광고와 달리 팔 사람과 살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이면성이 있으며, 둘째, 부동산은 시장이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 상품과 판매 기법이 다르고, 셋째, 제조업에서는 부동산이 고정 자산이지만, 부동산업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광고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광고를 명시된 광고주가 고객의 부동산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설득 과정의 하나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때 명시된 광고주가 의미하는 것은 부동산 상품은 생산자, 중개업자, 팔 사람, 살 사람 모두가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주체마다 광고를 달리 표현할 수 있어 광고주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빌릴 때는 고객의 입장이 되지만,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는 공급자 역할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고객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죠. 또한 부동산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부동산 활동 주체가 어떤 부동산 활동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설득 과정이란 부동산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는 일반 상품과 달리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설득의 연속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광고는 고객을 얻을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지만 설득을 당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부동산 광고의 사회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의 발달과 함께 부동산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상회하거나 공급이 과임되는 상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는 불안전한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광고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소비자도 더 저렴하고 유용한 부동산을 선택할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부동산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품은 본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토지에 종속되기 때문에 개별성이 강하며 또한 소비자의 양식과 기호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특정한 상품의 구체적 위치와 특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즉,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기능적이고 유용한 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하여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광고의 사회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광고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부동산 광고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부동산 업자가 그들의 호의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업자의 이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하는 기업 광고와 매매나 임대차 대항인 물건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는 광고인 물건 광고 그리고 부동산과 업자에 대한 일반의 오해를 없애고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거나 부동산의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몽 광고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는 매체에 따른 분류인데요. 광고 메시지나 공고물을 전달하는 광고 매체에 따라 신문 광고, 다이렉트 메일 광고, 웹사이트 광고, 업계 출판물 광고, 교통 광고, 전파 매체 광고, 노벨티 광고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분류는 대상 군중에 따른 분류로 표적으로 하는 대상 군중의 크기에 따라 대중 매체와 소중 매체로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분류는 전파 효과에 따른 분류인데요. 매체는 단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있고 장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기 효과를 기대하는 매체로는 신문, 잡지, 휴대전화 문자, 우편 송달, DM, 세일즈 프로모션 등이 있으며 장기 효과를 기대하는 매체로는 5개 광고, 인터넷, 텔레비전, 통신, 소홍보회, 기업 내부망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광고를 할 때 예산 편성도 매우 중요한데요. 광고비는 부동산의 주요 경비 중에 하나지만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받은 물건과 판매에 성공하는 매상 물건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광고비 지출의 예측과 조정이 어려운 관계로 통제를 해도 계략적인 범위의 통제가 가능할 뿐인데요. 이러한 광고비 예산 편성 방법에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법, 매년 정액법, 현황 기준법이 있습니다. 또한 광고를 할 때에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첫째,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적인 분주한 광고는 지속적인 매출 창출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광고비를 변경할 때에는 경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가 나쁠 때 광고비를 조금 더 지출하여 매출을 올리고 매출이 신장될 때는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광고비 조정은 월별로 검토합니다. 넷째, 신문의 주택광고는 주목률이 큰 주말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는 시간을 내기 수월한 주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광고비 결정에 중요한 공통요인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공통요인에는 물건의 질, 물건의 가격과 기대되는 수수료, 광고에 대한 예상 반응,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일수, 판매원의 희망, 광고에 대한 실제 반응, 중개 의뢰 유형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광고 매체를 선택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의 광고는 신문의 공고식 광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광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광고 매체의 선택과 광고 문안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고 이용자가 구매, 이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곳은 공중파 TV 광고, 인터넷 광고, 모바일 검색 광고, 케이블 TV 광고, 라디오 광고, 오개 광고, 인쇄 광고 등이 있는데요. 광고 이용자가 가장 신뢰하는 광고 매체는 공중파 TV 광고이지만, 근래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광고 역시 인터넷 광고와 모바일 광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광고의 규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급자는 많은 광고 표시를 하는데, 광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점 더 상품의 특징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허위 광고, 과대 광고, 장점만 강조한 광고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는 더 좋은 상품을 더 싸게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어, 상품 정보인 광고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 광고 및 부당 표시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타율 규제인 법률 규제와 자율 규제가 있습니다. 법률 규제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법률 규제는 부동산의 부당한 광고를 법률로서 규제하는 방법인데요. 부동산 광고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비방적인 표시, 광고일 때 규제를 받습니다. 광고의 주체는 주택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규정에 적합하게 광고해야 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는 이러한 법과 지침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이러한 법률 규제 중 주택광고 심사지침에는 면적에 관한 표시, 광고, 교통거리에 관한 표시, 광고, 융자금, 전세금에 관한 표시, 광고, 주택의 특징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주택환경, 생활여건 등에 관한 표시, 광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표시, 광고 위반 행위는 시정조치, 임시중지명령, 과징금의 처분을 받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제와는 반대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자율규제도 있는데요. 자율규제에는 광고주 스스로 광고를 규제하는 방법과 광고 매체가 스스로 광고를 규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 지금부터는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마케팅 믹스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마케팅 믹스란 기업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 요소의 조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마케팅 믹스는 부동산 표적 시장에 도달하고 또 시장 표적을 만족시키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통제 불가능한 환경 변수에 적응하기 위해 통제 가능 변수, 즉 마케팅 요소를 조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마케팅 형태도 다양한데요. 이러한 마케팅 구성 요소에는 입지관리, 상품관리, 가격관리, 촉진관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입지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입지관리 또는 입지선정이란 경제활동의 주체가 점하고 있는 장소이며 또 그러한 장소를 선정하는 작업과정입니다. 입지는 정적이고 공간적 개념인 동시에 동적이고 시간적 개념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입지관리는 토지 이용의 결정 측면에서 볼 때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연사회의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 용지를 선정하는 활동과 이미 주어진 용지를 놓고 이것이 최유효 이용 용도를 결정하는 활동에 두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입지관리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입지탐색과 부지결정인데요. 토지는 부동산 상품의 1차적 재료이기 때문에 토지 구입비는 생산 원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입지탐색과 부지결정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입지탐색과 부지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에는 토지가격, 용도지역 등 규제의 정도, 세제혜택 등의 정책 배려, 방해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지관리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입지결정의 성공 사례에는 하와이 호놀룰루 최대 쇼핑센터 알라모아나의 건설이 있습니다. 이 알라모아나는 점포 92동, 주차대수 5천대 규모인 쇼핑센터였는데요. 쇼핑센터의 입지가 원래 늪지였기 때문에 개발 용도의 타당성이 과제였으나 부동산 전문가, 건축기술자, 법률가, 회계사, 경제심리학자, 수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쇼핑센터를 건설하였습니다. 반대로 실패 사례로는 서울시 성동구 화양동에 A백화점 건설이 있는데요. 당초 재래식 장터였던 입지에 1970년대 말에 백화점을 건설하였으나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품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품관리는 어떠한 의의를 가질까요? 상품이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위적인 생산물인데요. 오늘날에는 그 개념이 단순히 유형제뿐만 아니라 무형제인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을 관리할 때에는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시장성과 경제성을 좌우하는 품질, 공간을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계, 자연환경, 사회환경, 배후지 등의 입지 조건, 부동산 상품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브랜드, 즉 상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 상품을 개발할 때에는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먼저 공업화와 규격표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 분야는 비용의 절감, 공급능력의 확대 등을 위하여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물 성능의 표준을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격화,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품의 차별화와 시장 세분화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다른 상품과 차별되도록 설계 및 시공의 특징이 있어야 하며 소비자를 특정 군집으로 나누어 그에 맞는 상품을 계획하고 광고하는 시장 세분화도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개성과 요구에 맞추어 부동산 상품 역시 다양하게 개발하여 상품을 다양화하고 양질의 건축 저재와 친환경 내장제 등을 사용함으로써 상품을 고급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 상품 판매에 있어서는 기업의 브랜드 역시 중요함으로 브랜드 관리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격 관리인데요. 이러한 가격 관리에는 매가 전략이 있습니다. 매가 전략은 그 목적에 따라 가격 수준 전략, 가격 신축 전략, 할인 및 할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요. 가격 수준 전략에는 경쟁업자와 동일한 가격, 즉 시장 가격으로 매가를 책정하는 시가 전략과 단위 면적당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소비자의 구미력을 높이려는 전략인 저가 전략, 고소득층을 표적으로 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고가 전략이 있습니다. 또한 가격 신축 전략에는 부동산을 동일 조건으로 가정하고 단위 면적당 가격을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단일 가격 전략, 부동산 기업이 같은 자재, 시공, 설비를 한 경우라도 부동산의 개별 특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파는 신축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및 할부 전략에는 판매대금을 신속히 할인해주는 가격이나 전략인 할인 전략, 그리고 토지의 대단위 거래나 고가 부동산 거래 또는 경기 불황시에 활용하는 할부 전략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가 전략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이 필요한데요. 첫째, 업계 평균 가격과 자사 가격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가? 둘째, 경쟁업자의 가격 인하나 상승에 어느 정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가? 셋째, 얼마만큼의 빈도로 가격 변경을 하는 것이 좋은가? 넷째, 회사는 공정거래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가? 다섯째, 회사는 어느 정도의 빈도로 가격을 광고해야 하는가와 같은 내용을 결정해야 하죠. 또한 가격 관리를 할 때에는 매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매가 결정 방법에는 원가 기준법, 수요 공급 분석법, 경쟁 상품 기준법이 있는데요. 먼저 원가 기준법은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라고 하며 생산 원가의 일정 비율의 이윤을 더해서 원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분양 승인 신청을 하면 권고하는 이른바 행정 지도 가격을 이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둘째, 수요 공급 분석법은 상품 생산에 들어간 생산비보다도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주택 건설업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경쟁 상품 기준법은 자사 상품과 경쟁 회사 상품이 시장에서 동시에 판매되고 있을 때 경쟁 회사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상품, 시장 구조, 기타 비가격적 요인을 비교하여 매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가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가 결정 요인에는 시장 가격, 입지 환경, 시장 환경, 상품 개발의 네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촉진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판매 촉진은 수익성 및 시장에서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 기능을 하는 것으로 마케팅 믹스 열쇠의 하나인데요. 이러한 촉진 관리는 판매를 유인하는 것과 직접 나서는 인적 판매가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혼합하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로 촉진 관리입니다. 촉진 관리의 첫 번째 전략은 홍보인데요. 홍보는 보도기관의 뉴스에 소재를 제공하는 활동들로서 광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광고가 매체 기관으로부터 스페이스와 시간을 구입하고 광고비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연출할 수 있고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는 것에 반해 홍보는 스페이스와 시간을 매체 기관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뉴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기업은 무엇보다도 뉴스 가치가 있는 소재 즉 화제성과 파급성을 갖춘 소재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전략은 광고인데요. 부동산 광고는 시장의 상품을 소개하고 부동산 판매 방법을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고 기업에 대한 호의를 창출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며 판매원에 의지하지 않고 유상인 점이 특징입니다. 소비자는 더 저렴하고 기능적이고 유능한 부동산을 선택할 정보가 필요한데 부동산은 일반 상품에 비해 시장성이 적기 때문에 정보를 취득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 부동산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촉진 관리의 세 번째 전략인 판매 촉진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판매 촉진은 서포트 프로모션으로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보상으로 고객들이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구매에 나서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판매 증진을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목표하는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력하게 자극하기 위해 계획되는 단기적인 유인으로서의 촉진 수단을 말하는 것이며 광고, 홍보 및 인적 판매를 제외한 모든 촉진 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직접 촉진 수단과 간접 촉진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직접 촉진 수단에는 물질 제공 촉진 수단과 금전 촉진 수단이 있으며 간접 촉진 수단에는 론칭 프레스 이벤트와 소홍보회, 인적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마지막 촉진 관리 전략은 인적 판매인데요. 인적 판매는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고객 및 예상 고객과 직접 접촉할 때 판매원이 기울이는 여러 가지 노력이며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판매원에게 동기부여를 위하여 상여금, 성과보상 등을 하거나 프로모션 회의를 통하여 판매의 열의를 고추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죠. 이러한 인적 판매 전략은 고급 주택을 판매할 때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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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동산 광고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의 의미 및 판매 활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